아 치즈가 창민이 형 표 라자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씹는 순간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저는 밥을 먹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거는 안에 거의 해산물이 살아있는데? 창민이 형이 이 라자네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?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셨어요? 예 너무 좀 맛있다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꼭! 증가하게 꼭 한숨을 넣어주세요 맛은 어떠셨어요? 너무 좀 맛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대로? 네 네 너무 좀 너무 좀 다음에 한숨을 맛있다 네 한숨을 꼭 넣어주세요 너무 좀 맛있다 죄송합니다 정말 한시만 부탁해서 제 동생이 죄송합니다 네 하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